꼬맹씨 왜 이렇게 얌절해? 꼬맹아 꼬맹아 아이고 우리 개냥이 우리 쭈니 형 이름 지어줬지 어이구 예뻐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이렇게 얌절해? 시시시시시시시 다 놀았어? 왜? 아이구 정말 다행이다 널 구제할 수 있어서 응? 다행이야 정말 너 그렇게 길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개냥인데 응? 엄마 만든 거 사익인 줄 알아 이놈아 요생 역전이여 아이고 이뻐 다 진짜 다 놀았어? 잘 거야? 시컷게 오놓고 새벽 6시에 너무 쉬게 좀 이따가 홍어들이랑 합사하자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